네 성공취업 X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취업에 대해서 정말 A에서부터 Z까지 다 한 번씩 알아봤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이 이외에 걸쳐서는 여러분들이 취업에 있어서 가장 궁금해하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자기소개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총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취업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이 선생님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는 겁니까 면접 어떻게 보는 겁니까 라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저랑 같이 계속적으로 성공취업 X파일에서 준비하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그래도 처음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속성으로 준비하실 분들 분명히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좀 많은 것을 파악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을 한번 좀 총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럼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론들 좀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방법론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선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업 실패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어필할 게 없으면 여러분들 떨어집니다. 즉 여러분들이 쓸 거리가 없으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영업관리가 됐건 생산관리가 됐건 인사가 됐건 총무가 됐건 뭘 써야 되는데 쓸 거리가 없는 거죠. 그럼 떨어집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는 거겠죠. 뭐예요? 내가 잘 못 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불합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기소개서는 뭐가 개입되냐면 그래서 철저한 정량이 개입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 말을 보시면 알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접근하실 때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을 보지 않고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절하다는 얘기, 열정적이다 이런 얘기 써봤자 믿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서 묻는 항목에 내가 구체적인 어떤 수치값, 결과값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자기소개서를 처음 써봐. 내가 자기소개서를 계속 떨어져. 라는 분들은요. 나의 글썸시가 부족해서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역으로 이용하면요. 자기소개서는요. 여러분들을 뽑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걸러낸다는 용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땐 나는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정량적인 값들이 몇 가지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럼 무조건 이게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 중에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많은 수를 지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많이 써라, 많이 써라, 많이 써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룰을 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또 8가지, 7가지, 6가지 제가 거기에 맞게 했는데 오늘은 조금만 가지고 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MC스케어라고 했습니다. MC스케어가 뭐예요? 하나씩 보죠. M은 뭡니까? 지원 동기죠. 특히 제가 또 최근에 컨설팅했던 친구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어디였더라? 아, D사였어요. D사. 우리 면도, 이 면도날 만드는 그 D사였습니다. 거기에는 항목이 자유 항목이었어요. 자유 항목이라서 이 친구가 자기소개서를 써왔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지원 동기를 잘 썼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냥 지원 동기가 아니라 뭐 그냥 경험, 여러분들 SK아닉스나 SK죠. 아니면 공기업에서 볼 수 있는 그냥 경험 시리즈를 나열했더라고요. 물론 경험을 쓴다라고 하는 측면은 좋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런 자유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써야 되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항목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니? 너는 왜 이 직무를 지원했니? 오케이. 그게 지원 동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그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 조금 달리 얘기하면 너는 이 직무를 하기 위해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니?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너는 이러한 직무를 하기 위해 준비 과정 중에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태도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을 길렀니? 를 물어보는 게 직무 역량인 거죠. 이해 되십니까? 제일 중요해요.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선생님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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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뭐 하나만 남겨두면 뭐 남겨둬야 됩니까? 직무 역량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직무 역량의 중심,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물어본다. 그 다음에 어떠한 내가 좀 플러스 알파에 무엇인가 주고 싶다 할 땐 여러분들의 성향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성향? 여러분들이 뭐 되게 즐거워해요. 막 사람들을 되게 잘 웃겨요. 그 부분이 여러분들 직무와 연관되면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 직무에 연관된 성향이 그게 아니라면 그건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보편적으로 모든 직무에 다 필요한 성향이 무엇이냐? 첫 번째,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적극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적극적이래. 근데 실제 회사일을 하다가 아니면 실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할 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대합니까? 저건 내일이 아닌데 내 근무 시간은 끝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난 이거 내일도 아닌 것 같고 날 시키는 거야. 저건 제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거의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어떤 성향을 나타내주면 좋냐면 전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저는 제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 열심히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향이요. 바로 여러분들 회사 생활은 뭐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 성향 어떠한 일이든지 도전적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성향 두 번째 어떠한 일이든지 사람들과 같이 협업해서 하려고 하는 성향 이건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 어떠한 소지를 써야 될지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거부터 하나씩 하나씩 클리어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세 가지 항목 MC스케어를 적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매칭시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랑 항목을 한번 훑어봐야 됩니다. 현대자동차입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수시채용으로 좀 바뀌면서 자기소개서 항목이 사업부마다 조금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2018년도 기준으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1번의 What makes you move 무엇이 본인을 움직이게 하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자동차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어? 나 이거 지원 동기로 가져가야 되겠다. 아니면 어? 무엇으로 나를 움직여? 어? 나는 사람들과 같이 협력할 때 나를 움직여. 뭐예요? 아? 성향에 협력하는 걸로 가져가야 되겠다. 매칭시키는 겁니다. 내가 MC스케어 중에 각각의 항목에 뭐를 쓸지 매칭시키라고요. 이해 되십니까? 두 번째 지원 분야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기술해 주십시오. 이 항목은 꼭 나와요. 왜? 여러분들 항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직무역량. 그럼 어? 아 2번은 이 직무역량 쓰면 되는 거구나. 여기서 나의 지식과 경험을 하나씩 얘기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된다고요. 3번 갈까요? 지원 분야와 관련해 최근에 가장 관심 가진 주제를 한 개 선택해서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십시오. 이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나의 어떤 적극적인 성향, 어떤 직무역량, 지원 동기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 같지는 않네 라고 아마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한 단계만 더 나아가자는 거죠. 먼저 3번이니까 관심 가진 주제, 그런데 지원 분야와 관련된 주제니까 현대자동차네? 난 자율주행차. 현대자동차네? 나는 공유경제. 현대자동차네? 수소전기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현대자동차네? 펠리세이드와 같은 대형 SUV 하나 정하라는 거죠. 그럼 그 정한 거에서 뭐를 보여주면 좋냐면 저는 이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어떤 저의 어떤 역량으로 이끌고자 자동차 전시회를 다녀봤고요. 현대자동차의 공장을 변학해봤고요. 그런 나의 적극적인 성향에 대해 얘기해주자.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으로 가도 돼요. 내가 현대자동차를 지원한 이유는 현대자동차의 어떤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서 경험에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넣어주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1번, 2번, 3번도 다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첫 번째 MC스케어 내에서 맵핑시키려고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맵핑된 주제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일단 평가자한테 우선적으로 보여줄 건 무엇이다? 아,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과 성향이다. 이 부분을 각각의 항목이 어떻게 잘 녹여내는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쓸 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글자수 파악하자. 이건 제가 좀 개인적인 견해이긴 한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자수는 크게 세 가지예요. 400자 이하, 500자 이하, 그 다음 700자 이상입니다. 내가 쓰려고 하는 기업의 자기소개서가 400자 이하래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사실 그건 주제보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제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쓰기 힘들 거예요. 특히 300자도 있어요, 보면. 굉장히 쓰기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막 어떻게든지 쓰려고 시간 쓰는 게 아니라 제일 앞부분에다가는 여러분들 주제문을 딱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장이 무엇인지 제일 앞부분에 제시해 주시고 그 뒤에 사례를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두 번째, 이게 제일 많죠. 500자 이하. 500자는요,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쓸 수는 없고요. 다만, 아, 전 이런 걸 해봤습니다라고 간결하게 제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제가 눈에 말씀드렸던 스타 방식이나 프렙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써주시는 겁니다. 500자에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500자에서 고민하시는 건 뭐냐면 선생님, 글자도 별로 없는데 이거 소제목을 써야 됩니까? 저는 소제목을 꼭 쓰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소제목을 쓸 것이 아니면 모든 글에는 항상 앞에 주제가 나와야 되니까 소제목을 쓸 게 아니면 두갈식으로 써주자,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간략하게 S-T-A-E-R, 스타 방식, P-R-E-P, 프렙 방식으로 한 문장, 한 문장, 그 다음 여러분들이 노력한 방향에 있어서는 두 문장, 그 다음 마지막 한 문장 이런 정도로 구성해 주자. 즉, 500자는 간결하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700자 이상이죠. 디테일해요. 700자, 800자, 1000자, 1500자, 2000자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좀 디테일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데는 항목도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 자기소개서를 조금 더 읽어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500자는 간결하, 700자는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한 1500자 이상부터는 저는 여러분들이 또 소재 부자잖아요. 막 또 하나의 소재만 얘기하면 약간 좀 아쉬워하잖아요. 그래서 1500자 이상부터는 두 개의 소재를 좀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 가지 실질적인 팁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 2019년도 상반기 공채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컨설팅 진행하면서 물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인사 담당자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 봅니까? 뭐 봅니까? 물어보는데 굉장히 좀 재미있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냥 소재.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애들이 띄어쓰기 좀 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소재에 대해서 막 나 이것도 보여주고 싶다, 이것도 보여주고 싶다 하니까 글을 더덕더덕더덕더덕 붙여 놔서 얘기해. 아무 문인지 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험 약관 보셨봤어요? 봐보셨죠? 휴대폰을 사거나 뭐 하면 보험 약관 엄청 많잖아요. 이거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험 약관 읽어봅니까? 안 읽어보잖아요. 그런 느낌이란 거죠. 아무리 중요한 소재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글을 기술적으로 잘 썼을지라도 가시성이라고 하죠. 이거 떨어지면 안 본대요. 물론 그분의, 그분들 제가 한 열 분 정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거였어요. 좀 읽게 좀 써줬으면 좋겠어. 그런 거죠, 여러분들. 저는 비록 여러분들을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 컨설팅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건 이렇게 쓰라고 해서 이건 저렇게 쓰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자수에 따른 전략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다익수선이 꼭 좋은 건 아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써요. 제 장점은 리더십이 있는 모습, 추진력, 성실함,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마인드. 왜 하나만 얘기하면 떨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도 안 보여. 뭐예요?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자는 거죠. 3년가량 무산되었던 동아리의 홈커밍데이를 부활시키기 위해 나는 선배들한테 연락을 돌렸고 지원금도 받았다. 평가자인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B가 조금 더 좋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B라는 글을 봤을 때 얘 되게 전략적인 애구나. 얘 되게 적극적이네. 얘가 성과도 창출할 줄 아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즉 이러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비록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제시하고 뒤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 먹어라 하고 던져주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 평가자들의 입장에선 본인이 글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훨씬 중요해요. 제발, 제발 자기소개서를 처음 쓰시는 분들 욕심 많이 내지 마십시오. 특히 여러분들 천자 정도 쓰라고 하면 또 소재 두 개 쓰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천오백자 이상부터 두 개 소재 써주세요. 천자면요. 하나의 소재를 좀 디테일하게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마지막 간결하게 말하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렙 방식입니다.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지금 시즌에 면접을 지금 보시는 시즌일 텐데요. 이 프렙과 스타는 단순히 글쓰기뿐만 아니라 말하기에도 적용되니까. 프렙은 포인트, 주장. 여러분들의 주장을 먼저 두 가지 식으로 얘기해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유. 여러분들이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뭐가 제일 없냐면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꼭 제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조금 더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중요한 게 예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신문 자료라든지 논문 자료라든지 학술지 자료라든지에서 이 데이터는 내가 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데이터, 백 데이터가 탄탄할수록 이 예시는 힘을 받죠. 그 다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제주장.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생활 하실 때도 프렙 방식 가져가시면요. 와 너 보고 잘한다. 이런 소리 들으실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사례 경험 쓸 때는 스타. 이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근데 저는 T, 저 보통 다른 분들은 테스크라고 해서 당신이 그 일을 하게 되면서 받았던 업무, 임무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저는 얘기가 재미가 없어요. 어떤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 경험에는 막 고난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 갑자기 문제가 발생해 줘야 돼. 그래야 약간 좀 들을만하니까. 그래야 조금 볼 만하니까. 그래서 저는 트러블로 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의 힘,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정확한 시장 분석력과 기획력으로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기획하다. 소제목으로 너무 좋은데요. 이야 이 친구 전략적이구나. 이 친구 분석력도 있구나. 근데 여기다 숫자를 넣어주자는 거죠. 어떻게? 앞에 500명을 사로잡은. 나는 정확한 시장 분석력, 기획력을 바탕으로 500명을 사로잡은 프로모션을 기획했다. 글 자체가 약간 더 뭔가 구체적인 것 같고요. 뭔가 조금 더 약간 성과를 보여주는 것 같죠. 숫자의 힘입니다. 숫자는 사실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좀 보다 보면은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과도하게 숫자를 많이 집어넣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쓰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검토하면서 이건 좀 약간 오버갔다. 빼버리고 아니면 넣을 수 있는데 못 넣었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저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연습삼아 좀 쓰실 거고요. 기본적인 항목들을 작성해 놓으면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2019년도 상반기를 같이 진행하면서 이 항목은 꼭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항목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건 순서상으로 나온 거라서 어느 기업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KT가 나왔죠. KT 2019년도 상반기에 1번에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회사 및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와 입사 후 이루고 싶은 중장기적 목표를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고요. 700자가 나왔네요.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700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쓸 수 있네요. 근데 한 항목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회사 지원 동기 써야 되고요. 직무 지원 동기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부까지 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200, 200, 200 그렇죠? 600자를 해주고 나머지 100자를 클로징해 주거나 아니면 50자, 50자. 즉 50자를 오프닝. 그 다음에 회사 지원 동기 100자. 200자. 직무 지원 동기 200자. 포부 200자. 그 다음 마지막 클로징의 50자. 뭐 이렇게 써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사실 지원 동기를 많이 쓰라고 하는 항목들은 많은데 저는 가장 적정한 항목이 이거 같아요. 700자 정도로 써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회사 지원 동기를 쓰기에는 조금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KT 갈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일단 회사 지원 쪽은 좀 빼주고요. 직무 지원 동기를 써주시되 직무 지원 동기에는 여러분들이 KT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무 지원 동기 쓴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 저희 집 인터넷이 KT입니다. 어? 제 핸드폰이 KT입니다. IPTV가 KT입니다. KT입니다. 그렇게 해서 KT 서비스가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KT가 참 잘 터지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KT를 접할 수 있는 당연한 접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지원 동기를 이렇게 쓴다고 하는 건 약간 초등학생 같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제가 전화기를 KT를 쓰는데 저희 집 통신이 KT인데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어? 그럼 SKT는 어떻지? 어? LG우프로는 어떻지? KT만의 기술은 무엇이 있지를 그다음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파헤쳐나간다. 이 기업에 대해서 아니면 직무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파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화가 되게 잘 터진다. 인터넷이 되게 안 터진다라고 한다는 걸 느껴서 어? 그럼 왜 안 터지는 거야? 라고 해서 저는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어? 저의 비록 전공은 아니었지만 이쪽을 파면팔수록 재밌어서 관련된 수업을 들었고 KT에서 하는 어떤 홍보대사를 통해서 내가 관련된 경험을 했는데 이런 쪽에 뭐가 있었다. 등등 그리고 내가 내 전공은 아니었지만 뭘 찾아봐서 뭘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관련된 경험을 쌓았다. 이런 부분들로 가는 건 괜찮아요. 디벨롭 시키는 건 괜찮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항목은요. 직무 지원 동기를 한번 써보신다는 차원. 여러분들이 미리 설정한 직무를 써보신다면 그대로 해주셔도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B2C 소비재 기업 지원하실 때 그냥 한번 해봐서 지원했습니다라는 너무 초등학생 같으니까 중간에 하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 적어주세요. 입사업허부 중장기적 목표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5년 나오고 7년 나오고 10년 나오죠. 그렇게 쓰지 마세요. 어차피 뻔한 내용이니까.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지원 동기와 입사업허부의 얼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KT가 5G 통신에 있어서의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탄탄한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탄탄할 수 있게 경쟁사 대비 더욱더 경쟁력 있는 네트워크 기술을 만들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입사업허부 나와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싶어서 간 거니까.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기술을 더욱더 단단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어떤 어떤 부분들을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얼라인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건 이것대로 가. 이건 이것대로 가. 따로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입이잖아요. 경력도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걸 믿습니까? 뻔한 말이면 안 보죠. 차라리 내가 딱 집은 지원 동기를 바탕으로 어? 이거 앞으로 하고 싶어라고 하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대해서 적어주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읽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이거에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포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회사 지원 동기는 못 적으실 테니까 내가 이 직무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여기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포부는 좀 줄여주셔도 돼요. 아까 제가 200, 200, 200 했는데 거기서 200까지 안 가도 되고요. 포부는 뻔하니까 한 100자 정도로 줄여주셔도 됩니다. 야, 넌 포부를 이따위로 적어서 떨어뜨릴 거다라는 회사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 뻔한 말 적기 때문에 아셨죠? 3번도 좋더라고요. 3번에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 경험,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MC스케어의 마지막 C, 성향, 어떤 성향? 협업 잘할 수 있는 성향 적으라고 했잖아요. 협업 경험을 본인이 수행한 역할 중심으로 제시하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협업 경험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실 때 먼저 협업의 주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니까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 할 때였습니다. 아니면 어느 회사에서 공모전 할 때 일입니다. 홍보대사 할 때 일입니다. 인턴 할 때 일입니다. 라고 해서 주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역할을 먼저 좀 내려주십시오.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팔로우일 수도 있습니다. 리더가 좋다, 팔로우가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저는 리더로서 팀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저는 한 팔로우로서, 조직 구성원으로서 이러이러한 목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리더라면 리더로서, 팔로우라면 팔로우로서 구체적인 행동들을 적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나는 이렇게 했다. 그 결과 나는 이러이러한 성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배운 점이죠. 그래서 협업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상대방 경청했다라고 얘기하고요. 힘들었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이런 얘기해서 사실 그렇게 큰 경쟁력이 없어요. 저는 여기에 경쟁력은 소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게 자기소개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는 소재를 좀 적어냈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업, 남들과의 경험 같이 적어주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남들을 되게 나쁜 사람들 많이 만들어요. 되게 무기력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되게 바보를 많이 만들어요. 나만 정상적인 사람인 거야. 나만 이 조직에 되게 열정을 다하는 사람인 거야. 이건 조금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조금 조심해 주세요. 다음에 SK입니다. SK. SK는 워낙에 중요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1번.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갈식으로 주제를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도전적 목표 설정. 도전적 목표 설정. 무슨 말이냐면 두갈식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 문장 제일 앞에 쓰는 것이 두갈식이 아니라 주제를 얘기해 주는 것이 두갈식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걸 끈질기게 노력해서 달성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배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을 배웠다. 끈기를 배웠다. 열정을 배웠다. 책임감을 배웠다. 그 얘기를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이거 써줄 때는 뭐를 안 쓰냐면 목표가 제시되어야 되지 않았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써도 표현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입장인 거고요. 이 글을 처음 보는 사람은 어? 그럼 당신의 목표는 무엇이죠?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꼭 목표를 설정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목표를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도전적인 목표라고 했잖아요. 일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도전적인 목표라 했으니까 고군분투한 내용 그 다음 자체적 결과까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여기저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두 번째 어렵죠 이거 새로운 것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 흔히 얘기하는 창의적인 경험인 거죠. 역시 두 가지 식으로 주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항목에 대해서 작성해 주실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현 상태에서는 그럼 이게 왜 해결이 안 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늘 지연되어 왔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해 줄 때 기존에 녹화를 하는데 녹화가 항상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점인 거죠. 기존에는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거니까 아니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그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거니까 분명히 이걸 제시해줘야 평가자가 아 기존에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 지원자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해결책을 찾았구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노력했구나.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빼먹는 게 이겁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는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는 걸 얘기를 잘 안 해줘요. 바로 일로 들어가요. 꼭 문제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과를 냈다. 사실 창의적인 경험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다른 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좀 보시면서 아 이런 부분을 창의적으로 좀 만들어냈구나.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좀 설정하는 부분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좀 다양한 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읽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무죠. 직무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3번은 SK도 각각의 그룹사의 계열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여기는 좀 디테일하게 나와있어 갖고 왔습니다. 네가 이거를 잘하려고 한다면 프로젝트나 공모전이나 대회나 논문이나 연구나 학습 및 기타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해 달라고 했습니다. 심플하게 가는 거예요. 예, 저는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이유가 크게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입니다. 두 번째, 경험입니다. 세 번째, 태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BGF, 마지막으로 BGF를 좀 알아볼게요. 4번입니다. 평소 서비스 제품 이용 시 느꼈던 장단점을 기술하고 경쟁력을 제거할 수 있는 아이디를 제시하시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곳이 B2C입니다.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어요. 그거는 꼭 이거 준비하십시오.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서도 이게 여러분들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답변이 될 테니까. 그래서 역시 두 가지 식으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첫 번째, 장점입니다. 라고 해서 내가 CU 편의점을 이용했을 때의 장점. 두 번째, 단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단점 쪽으로 포커싱이 가야 되죠. 단점, 그것이 나쁘다고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할 대안 꼭 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이 BGF,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통신사, 백화점, 마트 이런 데예요. 그런 부분들은 꼭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또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의 어떠한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될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취업 건승을 등 응원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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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